갖고만 계셔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6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테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클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됨에 따라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정부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출 1조 원 기업을 10개를 육성을 한겠다라는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늘 반도체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매출 1조 원 기업 10개를 키우고 비수득권이 2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해서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과 좋지 않은 내용으로 굉장히 큰 조정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와 좀 엮이게 되면서도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 쪽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그런 가능성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 그중에 SFA 반도체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차트상도 2021년 2월 16일 날에 1만 3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나서 자 이때부터 장기 하락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자 현재 55%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시점부터 오늘 당일 거래량의 유입이 역대급으로 좀 유입이 됐고 자 그리고 121선을 돌파함에 따라서 정배열을 받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당일 그렇다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자리는 4440원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이 4440원을 유지를 시켜주고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자 이 종목은 정배열을 바꿀 뿐더러 매물대를 한 차례 걷어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제 4830원 자리에 매물대까지 1차적으로 걷어낸 상태고 차익실은 매물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당일 4440원을 지켜주면서 4680원 그리고 4830원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받고 분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5640원 자리까지 상단이 열리게 되는데 자 5640원 자리까지도 이미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측면제 SFA 반도체가 최소한 7230원까지는 매물대가 없어요 자 이전에 다 소화를 하면서 다 소화를 해놓고 매집을 하면서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당일 그 매물대를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7230원까지 여러분들 그냥 정말 넉넉하게 그냥 갖고만 계셔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6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현재 시총도 현재 이제 64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정부 쪽에서 매출 1조원짜리 기업을 키운다? 사실 대부분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1조가 넘어가게 되면 시총 또한 그에 맞춰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지금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현재 SFA 반도체 말고도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한 히든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정말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현재 로봇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내용까지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로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도체 관련해서 벤더를 삼성에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한 유일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21년 4월 22일 날 자 2만 4,4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장기적인 조정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흔적을 찾아봤을 때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캔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누군가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크게 매집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당일 시세 분출을 하면서 하단의 저점을 지켜줬는데 자 정확한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로 거래량이 터졌었던 이 캔들의 시가 자리에서 9,620원 자리가 정확히 저점이 잡히면서 오늘 거래량이 약간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저점이 잡히면서 N자형 파동으로 1만 600원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거래량이 강하게 삽입이 된 이후로부터 매집이 또 한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현재 1만 600원 자리 상단에서 오늘 종가를 마감을 하게 된다면 탄력적인 시세가 빠르게 분출이 될 겁니다 왜냐? AI 테마와 로봇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에 납품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되게 많습니다 SK하이닉스 등 삼성 SDI 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말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고 앞으로 100% 200% 넘게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이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서 12,750원 자리까지 돌파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12,750원 자리에 매물대까지 걷어내는 순간 이전의 매물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종목이 첫 번째로 17,000원 자리까지 상단이 열리게 되고요 이 17,0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자 이전의 매물대를 또 한번 다시 걷어내기 위한 거래량이 또 한번 탄력적으로 붙게 될 거예요 자 거래량이 삽입이 되면서 이전의 전고점까지 돌파하러 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17,000원 자리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최소한 못해도 70%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범위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대응해보시고 큰 수익을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조정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큰 기회가 찾아온 만큼 꼭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면서 계좌 빵빵하게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런 급등 종목들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배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잡아드리면서 서포트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이 어려운 전쟁 같은 시장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참여해주시고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